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의 돈이 엄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이에요 내일은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미역국은 오늘은 미역국을 미역국 그래서 오늘은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여기는 부엌이에요 저는 지금 부엌에 있어요 왜요? 오늘 밤에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준비됐어요? 시작 반에 미역국을 피해봐요 추억 지금 만남하는 톤 chumak 지금 만남OS 반갑습니다 크랙 오브 Siu 19일에요? 19일이에요? 네 안녕 안녕 메뉴 네 오늘은 넌이랑 같이 메뉴 메뉴 그럼 오늘 넌이랑 같이 케이크를 가지고 가요 넌이 출발 출발 미역국 그리고 더니 미역국 그리고 케이크 마카롱 케이크예요 그리고 김밥 케이크 I'm so excited 오케이 가자 아빠 아빠 네 컴온 어 레디? 네 선물 더니 겟해 좋았어 선물 선물 자 가자 이게 무슨 냄새야? 넌이야 넌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봐 사랑하는 아빠야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에디 겟듯 하아로 하아 하아 우웅 우웅 고마워 고마워 야 이게 뭐야 마카롱이다! 원숭이, 기린, 문어, 마카롱이예요! 벌써 먹어? 배고팠구나! 김밥 케이크, 미역국! 마카롱 케이크! 고맙습니다! 아빠, 이거 좋아해? 아주 달콤한 것 같아! 다이어트 너무 좋아! 다 봉! 아빠 하나 주세요, 김밥! 아... 고맙습니다! 아빠, 미역국 제가 만들었어요! 미역국! 아니 이게 지금 머리도 보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서... 아이고... 영상을 찍을거래? 음, 맛있다! 미역국 되게 맛있다!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황! 원숭이, 기린, 기린, 기린... 네,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포옹! 헉, 그거 뭐야? 기린이다! Donny, Donny가 저걸 선택하셨다. He wants to eat that! He chooses that yellow! 무탈시, Donny? 선물서를 같이 갔었구나! 문어랑 원숭이랑 곰이 있네 너무 예쁘다 더니야 근데 너무 예쁘지 더니 세트 근데 이 김밥 케이스는 더 좋아 진짜? 정말? 땡큐 마일로, 사랑해 김밥 케이스 미역레벨 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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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니 더니, 더니, 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만드는 거 저는 몰랐었어요 미역국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복해요? 네, 미역국 끓이는 것부터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편집하는 거를 좀 도와주면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역국 끓여야 미역국 끓여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역국 끓여야 미역국 끓여야 빠빠, 도니야, 빠빠 뽕뽕 미역국 끓여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니야 미역국 끓여야 미역국 끓여야 도니야 미역국 끓여야 미역국 끓여야